오늘도 무척 더우셨죠? 제주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주말에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사흘째 제주 북부와 동부, 북부 중산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도 제주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지역별로 하늘빛이 다르겠습니다. 한라산 북쪽 지역인 제주시는 햇볕이 쨍쨍하겠고요. 한라산 남쪽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 남부 지역에는 내일 낮부터 모레 낮 사이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야외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덥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내일도 해안 지역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밤사이 북동부 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북부 지역 26도, 서부 지역 24도, 남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4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 30도, 남부 지역 28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비는 주 후반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